한국의 슈퍼스탄 다 손흥민의 소식을 즐겨보시기 때문인데요 저는 손흥민의 클럽 토트넘 핫스퍼 홈핸드어웨이를 팔로우하고 있으며 손선수 및 클럽의 열렬한 팬입니다 작년에 손흥민은 실제로 저에게 이 채널을 보고 있으며 컨텐츠를 즐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토트넘 핫스퍼에서 손흥민의 모든 소식을 제일 먼저 받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른 뒤 해당 채널을 여러분의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하세요 이 영상의 자료화면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의 컨텐츠를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